황금 연휴 주말 봄기후는 완연했지만 종일 불청객 황사가 불편을 줬습니다. 다행히 황사는 밤사이 모두 물러가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대기 정체로 강원과 남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짙겠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건강에 세심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계절의 시기가 앞서가겠습니다.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6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전주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고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일부 충청 이남내륙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햇볕에 몇 10분 만으로도 노출되더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낮부터 점차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 11도, 울산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전주 27도, 부산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월요일 밤 남부를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